모란볼 미대야 미문은 그리꾸나 미문은 그리꾸나 미문은 그리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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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레인지 바람 보랏빛네 진짜 그리꾸나 뜨거워요 미칠거야 진짜 그리꾸나 고마워요 이렇게 하와이 와주셔서 잘했어요 너무 보라색으로 이렇게 입으셨길래 호중이 팬이신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아니 근데 어떤 신체검사를 받았길래 19명이나 탈락한거에요 좋은 노래를 많이 많은 분들께 노래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아침마다 50주년 특집이니까요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로아 저희는